자,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비례원칙까지 했는데요 저번 시간에 했던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련돼서 평등원칙은 동일한 사안에서 합리적인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자의구석원칙은 행정부가 선행관행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인 사람한테 면허정지 3개월 해왔던 선행관행이 존재해 그런데 그 선행관행과 동일하게 0.03인 사람한테는 선행관행과 동일하게 면허정지 3개월을 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원칙 이게 자의구석원칙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비례원칙은 불쌍하고 너무 심하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비례원칙이라고 했죠 우선 적필상이라고 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52페이지 보시면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부당결부금지원칙이 있는데요 자, 이건 뭐냐? 내용만 알아들으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이름을 보시면 부당결부금지원칙 그러니까 부당하게 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상의 어떤 주차위반을 해서 과태로를 부과받은 적이 있는데 이 과태로를 부과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합격 점수 이상의 점수를 얻었는데도 불합격 처분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로 미납과 불합격, 국가공무원 시험의 합격 불합격은 전혀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결부시킨 거 아니에요 이건 부당한 결부이기 때문에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당결부금지원칙은 전혀 관련성 없는 걸 결부시키면 안 된다 이게 부당결부금지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한번 52페이지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뢰보호원칙 신뢰보호원칙도 길게 지금 써 있는데 기본강의에서 기초이론 기본강의에서는 이걸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하도록 할게요 그냥 내용은 참고로 마스크가 관련돼서 저는 2차 접종까지 완료했고 PCR 검사 받았습니다 학원 종사자들은 다 그걸 받게 돼가지고 지금 마스크가 있으니까 발음이 좀 부정확한 것 같아서 마스크를 좀 여러분들이 양해하신다면 그리고 거래가 좀 있으니까 좀 약간 벗고 하도록 할게요 일단 신뢰보호원칙 신뢰보호원칙은 그냥 공무원이 한 약속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게 신뢰보호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뢰보호원칙은 다른 게 아니라 공무원이 어떤 약속을 했다 그럼 그 약속을 준수해야 된다 이게 신뢰보호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대순진리에 유명한 판례사건이고 기출 지문으로도 많이 나왔는데요 대순진리에라는 종교재단 법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재단 법인이 있는데 여기 엑스토지가 농지였어요 그런데 이 엑스토지 농지인 이 엑스토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자기 종교시설 건물을 지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참고로 토지 형들이 농지면 농사만 지을 수 있지 건물을 못 짓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는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토지 등기부를 띄워보시면 대지라고 하는 게 있고 토지 형질이 나와 있어요 형질이 농지가 있고 공업용지가 있고 임야가 있어요 임야는 말 그대로 산이니까 나무만 심을 수 있고요 산지라고 하죠 우리가 농지는 농사만 지을 수 있고 대지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돼요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다 하더라도 농지로 지정되거나 임야로 지정된 경우는 뭐예요 건물을 못 지우니까 집도 못 지우니까 뭐예요 엄청 싸죠 아시겠죠 거기에 비해서 뭐예요 지방에 있더라도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니까 농지보다는 훨씬 비싼 거죠 서울에도 산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만 원이나 100만 원짜리 임야도 많이 있어요 단지 이것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라는 행정행위를 받아가지고 대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건물 지을 서울에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니까 평당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임야도 대지가 되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라는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통해서 대지로 변경되면 평당 2, 30배가 뛰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것들 정보들을 판단해서 미리 농지나 산지를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지역을 개발한다고 해서 갑자기 개발하려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돼야 되니까 대지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해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1억만 거기 투자해서 농지나 산지 샀다가 뭐예요 갑자기 이게 대지로 형질 변경 허가 나오면 최소한 2, 30배가 뛰거든요 1억만 투자하더라도 30억이 수익이 되죠 물론 30억 다 수익이 되지는 않고요 거기에 반 정도 차액이 29억이잖아요 그럼 29억은 14억 5천만 원 정도 국가가 개발이익 환수라고 해서 개발부담금으로 가져갑니다 어쨌든 14억이 남지 않아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정보들을 누가 많이 알까 고위공직자들이 알잖아요 왜 지들이 행정지 변경 허가 해줍니까 자기가 행정해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친인척 명의로 사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친인척 명의로 사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 재산들이 몇십억 대부분 다 보면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별로 없고 다 가족 명의로 된 재산 다 합치면 공직자 신고하면 뭐예요 장관 또 미상분들 다 보시면 뭐예요 기본이 뭐예요 30, 40억 이상이에요 그분들이 월급 모아서 그렇게 될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선진리회가 여기에 건물을 짓고 싶은데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 형질 변경 대지로 변경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건물을 이게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행정청이 안 해주겠다 공무원이 안 해주겠다고 하면 굳이 이 농지를 종교재단 법인이 살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문의를 했어요 충주시에 있는 담당 공무원한테 문의를 했어 혹시 내가 지금 이 농지를 사가지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해줄 수 있나요 문의를 한 거야 그래서 만약 토지 형질 변경 허가 할 수 없는 농지라면 그러면 저희도 토지를 사지 않을 테니까 확실하게 말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해주겠다 오케이 토지 사라 농지 사라 그래서 이제 10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큰 농지를 해서 농지를 구매했어 그리고 이제 농지를 산 이후에 소유권 이전받은 이후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라는 걸 신청했어요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해달라 토지 형질 변경 허가라는 대지로 변경해달라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라는 행정청을 신청했어 그런데 행정청이 거부 이 농지는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법상 토지 형질 변경이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거부한 거야 이런 경우 이때의 거부는 성문법인 농지법에는 당연히 거부하도록 돼 있거든 성문법 위반은 없고 오히려 성문법에 따라 한 거야 그렇더라도 뭐예요 공무원이 자기가 한 약속에 반해서 약속할 때는 분명히 형질 변경 허가가 문제가 없으니까 해주겠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약속의 반환 행위에 있잖아 그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분명히 그 약속을 믿고 어떤 투자를 했을 텐데 지금 대중인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100억짜리 농지 구매한 것일 뿐이니까 아무런 종교재단이 농사 지을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100억을 날리겠죠 이런 경우 판례는 이 거부 처분이 신뢰보원 측이 많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공무원의 약속에 대해서 상대방이 신뢰를 했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란 경우에는 신뢰보원 측 위반으로 입법하다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신뢰보원 측 의의만 보도록 할게요 신뢰보원 측이란 행정청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 치는 신뢰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됐고요 그 정도만 넘어가시면 돼요 상세하게 볼 필요 그 다음에 58페이지 바로 넘어오셔서 행정법의 효력 일단 행정법의 효력이 어떻게 효력이 발생하는가 했을 때 로마자의 1번 시간적 효력 성문행정법이 성문법 성행정법뿐만 아니라 불문행정법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성문법은 언제부터 법으로써 국민한테 구성력이 있는 성문법으로써 발생하는가 했을 때는 법률이든 법규명령이든 헌법이든 성문법 맨 끝에 보면 부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부칙에서 예를 들어서 식품유세법이 개정되는데 개정된 식품유세법 맨 끝에 있는 부칙에서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딱 정하고 있으면 지금 오늘 공포됐다 하더라도 2023년 1월 1일 전까지는 성문법이 아닌 거죠 개정된 내용은 이해 되시겠죠 그러니까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이 있으면 그 시행일이 되기 전까지는 법으로써 여력이 발생하네요 단지 그 성문법 맨 끝에 있는 부칙에서 명확하게 시행일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그때부터 성문법의 여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고 예를 들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었어 그 법률을 대통령이 9월 20일 날 공포했다 그러면 그 20일부터 법으로써 여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10월 10일 정도 돼야지 법으로써 여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해당 볼게요 시간적 여력 성문법은 부칙 성문법 맨 끝에 규정되어 있으면서 그 시행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여력을 발생한다 다만까지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그럼 소고입법금지원칙 시험 문제의 지문으로 가끔씩 나오는데요 거기 다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소고입법금지원칙은 헌법상 원칙으로써 헌법 13조라고 선정하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소고입법 소고입법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해요 아시겠죠 소고입법하는 것을 근데 이 소고입법에는 그럼 뭐가 있냐 소고입법에는 진정소고입법 이런 건 적으실 필요 없어요 부진정소고입법 앞으로도 진정, 부진정이라는 표현이 물론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여러분들 기출 지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나올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정은 진짜 부진정은 가짜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정소고입법은 부진정은 가짜 진정소고입법은 말 그대로 진짜 소고입법이야 소고입법금지원칙에서 얘기하는 소고입법입니다 그럼 진정소고입법은 뭐냐 이미 완료된 사실에 대해 소급 적용하도록 이미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완료된 사실에 대해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령 이게 진정소고입법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미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미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데 갑자기 공무원 임영령이라는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그 개정된 대통령령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토익 700점을 넘지 못하면 공무원 합격 자격을 박탈한다 이렇게 이제 했다 그럼 뭐요 이미 시험에 합격해서 완료된 사람에 대해서 이 개정된 시행령이 소급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개정된 시행령은 진정소고입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진정소고입법은 진짜 소고입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칙적으로 이게 소고입법 금지원칙 위반으로써 위헌이에요 이게 바로 소고입법이니까 공무원 13도 위반으로 위헌입니다 단지 예외적으로 이미 완료된 사실에 대해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더라도 합헌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가 어느 경우가 이해만 하시면 될 텐데 국민에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미 세금은 다 내서 완료가 됐어 작년 2020년도 세금은 이미 다 완료가 된 상태인데 그런데 갑자기 올해 지금 세법이 개정돼서 작년에 세금의 세율이 10%라고 했는데 올해 갑자기 세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율은 5%로 한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 이미 세금을 낸 사람들도 이 세율을 적용해서 남은 세금을 환급한다 나머지 세금을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거는 이미 작년에 세금을 내서 완료된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더라도 규정한 것이니까 진정소고입법이 맞거든요 그런데 진정소고입법이라 하더라도 뭐야 그 소고입법에 의해서 국민들은 뭐예요 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돈을 환급받잖아 국민한테 유리한데 국민이 굳이 진정소고입법을 그 진정소고입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항상 여러분들은 헌법을 배우실 이유가 없습니다만 시급이 있으니까 헌법 배우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헌법을 했는데 헌법에는 헌법에 여러 가지 권력분립 원칙이나 헌법에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거든요 헌법의 원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한테 불리한 것을 금지하기 위한 원칙이지 국민한테 유리한 것은 금지 안 해요 그러니까 재형법정주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범죄구성 여권과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 재형법정주의라는 헌법성 원칙도 그리고 국민한테 유리할 때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국민한테 불리할 때 헌법은 국민이 만든 거잖아 국민들은 뭐예요 자기한테 불리한 것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거지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주인인 국민을 탄압하는 걸 못하게 만든 게 헌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나 진정소고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게 친일파 재산 몰수에 관한 특별법 친일파 재산 몰수는 뭐냐면 잘 보세요 친일파들의 재산 취득은 일제치하에서 이미 완료된 사실이야 이미 일제치하 때 재산 다 취득했잖아 그런데 그게 한 70년이나 80년 지나서 지금 뭐예요 법률을 만들어서 친일파 및 그 자손의 재산들을 몰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완료된 사실에 대해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한 거니까 진정소고입법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헌재나 대법원이 모두 소고입법 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헌으로 보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누구나 친일파 재산 몰수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잖아 그 정도의 법이 제정될 거라는 건 그렇죠 그리고 친일파들의 재산을 뺏음으로 인해서 달성되는 세 번째도 같은 건데 진정소고입법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과 친일파들의 신뢰익을 비교 영향했을 때 공익이 더 큰 경우에는 바로 소고입법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바로 친일파 재산을 몰수함으로써 달성되는 민족정지의 회복이란 이익과 친일파들이 자신의 재산이 이미 취득이 완료됐으니까 더 이상 국가로부터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친일파들의 신뢰익 그 자손들의 신뢰익 당연히 신뢰익이 크겠어요 당연히 공익이 더 크다고 봐야죠 역사의 첫 단추를 계속 잘 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역사에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참 그래요 이런 친일파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초기 초대정부 때 친일파들을 다 숙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숙청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이긴 해요 어쨌든 대단한 나라고 앞으로도 잠재성이 있고 아시겠죠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박근혜라는 그 사람이 다른 얘기는 다 닭처럼 얘기했잖아요 심하게 얘기했지만 맞는 얘기 딱 하나 통일이 대박이라는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맞긴 맞아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라도 뭐예요 그 통일 하나만으로도 한 100년은 먹고 살 수가 있어 통일되면 오히려 안 되고 경제교류만 자유롭게만 돼도 그것만으로도 왜 그것 때문에 만약 북한이 우리나라는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면 북한 개발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고용이 창출이 너무 많이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아 북한을 경제교류만 할 때 우리나라가 먹고 산다고 사실은 아시겠죠 통일되면 힘들고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 오고 오히려 나는 통일은 솔직히 반대 비슷한 것 같고 경제교류가 완전히 활성화되면 그러면 북한이 개발될 수밖에 없고 개발이 됐을 때 우리나라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풍족하게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돈을 쓰죠 돈을 쓰니까 다시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는 외식사업이라든지 소비할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 더 많은 생산을 해야 되니까 더 고용이 창출되죠 이게 핵심은 그래서 일자리 일자리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일자리가 많아져야지 사람들이 돈이 많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애슐리라든지 이런 데 가서 매일 같이 먹을 수도 있고 하잖아 그럼 매일 먹다 보면 애슐리가 워낙 많아져 그럼 많아져서 애슐리에서 모여 사람들 많이 고용해야죠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돈을 벌 거 아니야 그럼 돈 좀 쓰죠 이게 경제의 선순환 구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그게 간단했던 것은 지금과 옛날이 틀린 건 옛날에는 토목사업 이렇게 한마디로 대규모 다리를 짓거나 이렇게 하고 했을 때 또 대기업을 활성화시키면 대기업이 고용을 창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왜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고용이 창출되지 않아요 왜 해외 공장을 많이 있고 대기업들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고용 없는 성장 아마 로봇이나 이런 다른 컴퓨터를 통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이 돈 번다고 뭐예요 고용이 창출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고용 창출의 효과가 높은 그런 부분이 어디냐 홍본 부분 그래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기업들이 잘 나가도 지금은 고용을 많이 안 하거든요 아시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죠 자 좀 됐습니다 그럼 부진정 소고입법 가짜 소고입법인데 이건 뭐냐면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과거에 발생한 건 맞는데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실 그리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이요 예를 들어서 교육법이 개정된 교육법에서 이 개정된 교육법 이후 대학을 졸업하려는 자는 토익 700점 이상을 넘어야만 된다 이거는 이미 대학을 졸업해서 완료된 사람에 대해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게 아니라 법 개정된 이후에 대학을 졸업할 사람한테만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학을 입학했을지 몰라요 또 어쨌든 아직 대학 졸업을 하지 않은 완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적용하는 거니까 부진정 소고입법이 되는 거예요 또 공무원 시험에 응시절격이나 응시절격에 대해서 갑자기 공무원 임명령이라는 시행령에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절격은 다음과 1. 대학원 이상을 나온 사람 이렇게 새롭게 개정됐다 합시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개정되면 다 위헌이에요 일단 개정됐다 합시다 그럼 이것도 공무원 수험생들은 뭐예요 아직 시험에 합격했다는 건 완료된 사실이 아니잖아 그다음에 공무원 임명령에서 시행령에서 시험 감옥이나 시험 자격을 개정하는 것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거에 시험을 준비했을지 모르지만 아직 합격하지 않은 수험생들에 대해 적용하는 건 부진정 소고입법이 돼요 그런데 부진정 소고입법은 원칙적으로 합헌이다 헌법에 합치된다 소고입법 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가짜 소고입법이니까 소고입법에 소고입법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외 그 소고입법을 통해 달성하는 공익보다 부진정 소고입법을 통해 침해되는 이익이 더 크다 그러면 이때는 헌법상 신뢰보험칙 위반으로 헌법 위반의 위헌인 법률이 됩니다 위헌인 법률 명령이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냥 얘기만 할게요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지 않은 시험 과목이나 시험 자격 개정 법률 예를 들어서 갑자기 공무원 임영령이 개정됐어 지금 오늘 그다음에 9급과 7급 공채시험에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1. 스페인어 2. 독일어 그리고 이력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렇게 딱 부책을 정했어 그럼 내년 시험 과목이 바로 뭐예요? 스페인어 독일어가 돼요 7급 공무원 시험에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 합격 안 했으니까 수험생들한테 아직 합격하지 않은 수험생들한테 적용되는 거니까 부진정 소고입법이긴 한데 기존의 어떤 시행령에 따라서 시험 과목이 경제학, 어떤 건 헌법 이런 걸로 알고 7급이면 헌법, 경제학 그다음에 국어, 영어, 국사 이런 걸로 알고 헌법, 행정학이라고 했던 그러한 그걸 믿고 시험 준비를 했던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어떤 기존의 법령에 따라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변경하는 것은 뭐예요? 시험 1년도 안 남았는데 이거는 바로 부진정 소고입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기존 법령에 따라 시험 준비를 한 수험생들의 신뢰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부진정 소고입법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신뢰보험치 기반으로 위헌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9급이나 7급 공채 시험에서는 보통 시험 과목을 개정할 때 통상 뭐예요? 2년 정도 유의 기간을 줘요 그러니까 오늘은 딱 개정했다 시험 과목 실제로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작년까지,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뭐예요? 작년까지라고 하죠? 사회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회나 이런 게 없죠 그렇죠? 행정학이 필수로 들어갔잖아요 이런 과목 개정은 언제였을 것 같아요? 2년 전에 이미 했던 거예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기존의 사회나 이런 과목을 통해서 공부했던 분들 2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예전과 달리 7급이나 9급 시험도 1년 만에 붙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옛날에는 1년밖에 유예 기간 안 줬어요 1년이면 충분히 시험 공부하는데 뭐 시험 붙지라고 했는데 요즘엔 인사학신처에서도 아는 지 2년 정도를 줍니다 그리고 5급 공채나 변호사 시험 이런 경우에는 시험 과목이 개정되거나 변경될 때 최소한 3년 3년 정도는 공부해야지 붙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3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긴 해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고입법 금지 원칙 58페이지의 2 소고입법 금지 원칙이란 법령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상 원칙 이미 완료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종류 소고입법에는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진정소고입법과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부진정소고입법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구체적인 경우 진정소고입법 진정소고입법은 원짜로 소고입법 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나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고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 요청에 육선하는 심의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소고입법을 정당하는 경우 공익이 신뢰위보다 더 큰 경우 친일파 재산 물수라고 선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자 3번째로 진정소고입법이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미 완료된 사실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합헌이 됩니다 부진정소고입법 부진정소고입법은 원짜로 합헌이나 가짜 소고입법, 소고입법이 아니니까 예외적으로 그로 인해 침해되는 신뢰이익이 부진정소고입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크면 공익보다는 신뢰이익이 더 크면 헌법상 신뢰보호 요청 기반으로 위헌이 됩니다 그런 예들은 각주에 나와있지만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제하는 시험과목 시험자격개정법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나머지 60페이지 넘어가시면 로마자 3 아니 로마자 4죠 지역적 회력 일반적으로 행정법규는 그것을 제작한 기간에 권한이 미치는 모든 지역의 회로를 가지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회로를 갖지 않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국회나 중앙행정관청이 제정한 법령은 전국 전국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치시고 헌법에도 있지만 한반도 전국이라는 표현은 한반도입니다 뭐냐 대한민국의 법은 북한에서도 성문법으로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북한에서도 성문법이 있고 북한 국민들은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적 동포들 그 사람들은 뭐요 중국 국적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중국 국민이야 아시겠죠 그냥 조선적일 뿐이야 아시겠죠 북한 국민들은 어쨌든 북한이라는 걸 우리나라가 헌법상 나라로 인정 안 하거든요 북한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소독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든 법은 북한에서도 성문법으로서 법으로 적용되긴 해요 사실상 법이 집행이 안 되겠지 괴뢰 집단인 북한이 조선인민공화국이니까 거기가 불법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아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지자체가 제정하는 조례 규칙은 당의 자치단체 구역에 대해서만 회력 가지는 것이다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에서만 성문법이지 경기도에서 성문법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단 국제법상 치외법권지역 대사관이죠 대사관 대사관에는 회력이 미치지 않는다 왜 대사관은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라 주한미군대사관이다 대사관 건물 내부 토지는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라 미국 영토입니다 반대로 미국에 있는 주미대사관이잖아요 거기도 미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건 우리나라 영토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인적혁 행정법기는 원자로 속지주의에 따라 그 영토 또는 구역에 내에 있는 한반도 내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내국인 외국인 자연인 법인 여와를 불문한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나라 성문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동시에 속인주의 보충에 의하여 국외 해외에 있는 내국인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우리나라의 욕심이긴 한데 하여튼 그래요 뭐냐면 우리나라 영토에 있으면 국적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나라 영토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나라 법이 다 적용됐고 또 우리나라 영토 밖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참고로 얘기한다면 국적과 관련돼서는 이것도 가끔씩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라고 하는데 국적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기본이 뭐냐면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혈통을 중시해요 뭐냐 부모님 중에 어느 한 분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태어난 곳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됩니다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래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민족 국가잖아요 거기는 속지주의 영토를 중요시해요 왜냐하면 혈통이라는 게 없으니까 영토를 중요시해서 부모의 국적이 뭐든 간에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이 부여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중국적이 뭐냐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부모가 하와이에 가서 출산을 했어 하와이는 미국 영토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나라 국적이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법상 대한민국의 국적도 부여되는데 미국 법상 당연히 뭐예요 미국 영토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국적도 부여되는 거죠 두 가지 이중국적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두 가지의 국적이 있으니까 만약 대한민국 국적도 있으니까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병역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 국적이탈 신고를 하면 병역 의무를 면하게 되고 미국 국민만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까 병역 의무를 하는 게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지 유승준은 유승준이 대표적인 이중국적자였거든요 그런데 유승준은 어떻게 되는 거냐 왜 그렇게 미움을 받은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저 군대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국적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 않을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미국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미국 국적 포기하고 병역 의무 성실히 의향하겠습니다 그래 좋아 그렇게 딱 병무청장이 다 편의를 담아줬거든요 미국으로 갑자기 잠깐 동생이 아파서 그런데 미국 좀 이렇게 가면 안 될까요 그래 출국 허가 해줄게 잠깐 갔다 와 그래 갔다 와서 병역 현역병으로 가자 했는데 바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 스티브위라고 하지 유승준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 병무청장이 맞아요 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1동포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일본의 영주권만 있으면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이에요 일본 국적 아니에요 일본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제1교포라고 하죠 우리가 추성훈이 대표적인 제1교포였죠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이랑 똑같이 살았는데 뭐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인 거죠 그래서 제1교포 3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나라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뭐예요 일본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61페이지 예외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가진 국가원수 외국원수 또는 외교사전 대사 이런 외교관들에게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국내에 주전하는 미 합중부 구성원 군대 구성원 그러니까 미군이죠 미군에 대해서는 한미행정협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법의 적용이 매우 제한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3번 일반 외국인 우리나라 영토인은 일반 외국인들에게는 행정법규 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게 원칙이나 상호주의의 유보화에서 적용되거나 법령상 외국인에 대한 특칙을 드는 경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광물을 캘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시겠죠 또 외국인들의 토지 취득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토지 취득과 달리 우리나라 국민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뭐예요 매매계약 통해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면 소유권 취득하거든 그런데 외국인들은 국가로부터 행정국가에 있는 행정청으로부터 토지 취득 허가를 받지 않는 한 토지를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엄청난 돈을 주고 우리나라 국민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행정청에서 토지 취득 허가 외국인에 대한 토지 취득 허가라는 행정행위를 안 해주면 토지든 아파트든 뭐든지 취득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중에 외국인들이 아파트 하는 경우 있잖아요 애도 있고 하는 그 외국인들 대부분 다 아파트나 이런 거 명의가 바로 부인 명의로 돼요 왜냐하면 본인 명의로 취득하려면 토지 취득 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행정행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부인 명의로부터 이렇게 모든 부동산 거래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행정상 법률관계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했던 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그다음에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인가요 그 앞부분 복습 있죠 그거는 거의 매일같이 강의 들어오기 전에는 꼭 한 번 전날 읽어보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얘기했죠 기초강의에서 그것만 확실하게 여러분 걸로 확실하게 암기하다시피 만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이번 두 달 동안 강의한 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행정상 법률관계 참고로 법학은요 수학이랑 비슷해요 되게 쉬운 수학 아시겠죠 행정학은 뭐냐면 암기만 하면 돼 의의만 알아서 그러니까 행정학은 나머지 무슨 얘기냐면 첫째 날 강의 안 들어도 둘째 날 강의를 듣는데 지장이 없어요 아시겠죠 행정법은 절대 그 다음 강의 못 따라와 왜냐하면 행정법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학은 수학 같아서 앞부분을 모르면 뒷부분은 아예 따라올 수가 없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반드시 따라올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을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설명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앞에 있는 제가 복습하라는 거 아시겠죠 어쨌든 보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와 같은 국가라는 지자체와 같은 사람 아 국민이라는 사람 간에 어떤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행위든 물품 공급 대학이든 어떤 행위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가 형성된다 그 행위가 민법이나 상법에 의한 사법 적용이 아니라 공법 연역에서 형벌을 제외한 모든 행위에 해당한다 이걸 우리가 공법 적용이라고 했죠 국가 등과 국민 간에 공법 적용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 이걸 행정법 관계로 공법 관계라고 하고 그 행위가 공법 연역에서 형벌을 제외한 모든 행위의 공법 적용이 아니라 민법이나 상법에 의한 사법 적용 한마디로 민법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회사랑 공무원들이 필요한 컴퓨터에 대한 컴퓨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민법이라는 사법에 의한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또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땅을 그냥 돈을 받고 팔았다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민법에 의한 사법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민법 때 사법은 사사로를 살짝 사생활에 비밀할 때 이거를 사법 관계라고 해요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행위가 사법 적용이면 민법이나 상법 연역에서 활동이면 그리고 공법 관계 내에서도 그 공법 적용이 실무상으로는 처분이나 명령, 결정, 조치 이런 걸로 끝나는 항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와 행정조치 간의 권리의무관계 이거를 제가 앞에서 권력관계라고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그 공법 적용이 행정행위가 아니라 금전지급이나 권고 이런 행위로서 비걸력 적용이다 비걸력 적용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는 비걸력관계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관계에서도 그 사법 적용이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바로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공기업 공사라고 끝나는 것들 서울 지하철 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유택공사, 한국가스공사 이런 데서 공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법 적용이긴 하지만 공익 목적이 있는 사법이라고 해서 행정사법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법 적용이 물자 조달 조달청을 통해서 필요한 공무원들이 필요한 어떤 물건을 사는 것 그렇게 물자 조달, 사법성 계약 같은 물자 조달이나 영리 영리라는 건 수익을 얻기 위해서 국가가 하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영리활동 이런 게 이제 협의, 좁은 의미 협의라는 게 좁은 의미죠 협의의 국고관계 좁은 의미의 국고관계입니다 이렇게 국가 등이라는 사람과 국민이라는 사람 간의 어떤 행위에 대한 권리무 관계는 크게 공법관계, 사법관계도 나눠지고 공법관계에는 그 행위가 공법 적용이 행정행위면 권력관계 비걸러 적용이면 비걸러 관계고 사법 적용은 그 사법 적용이 공기업 활동이면 행정사법관계 물자 조달이나 연기활동이면 협의의 국고관계에 해당하게 돼요 그런데 간단하게 어차피 국가라는 사람과 국민이라는 사람 간의 권리무 관계는 똑같은데 굳이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권리무 관계라는 거 국가라는 사람과 국민이라는 사람 간의 권리무 관계라는 거 똑같은데 굳이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왜 구별합니까 구별할 실익이 있으니까 구별하겠죠 뭐냐 원칙 공법관계에서는 공법만 법으로 적용 써져 있으니까 이거 적지 마세요 사법만 법으로 적용 그러니까 뭐냐면 공법관계에서는 공법 바로 행정법만 법으로 적용되고 사법은 법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반대로 사법관계에서는 사법만 민법상법 같은 사법만 법으로 적용되고 공법은 법으로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가가 협의 국가관계로서 밀자 조달이나 영리활동을 하는 데서 어떤 합리적 차별 사회 없이 차별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특혜를 줬다 하더라도 이것은 평등권 위반이거든요 헌법 11조 평등원칙 위반이란 말이야 공법인 평등원칙인 행정법의 일반원칙 그래도 그거는 뭐예요 적법이에요 왜 평등원칙은 공법 행정법의 일반원칙이지 공법이지 사법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법관계에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평등원칙 같은 공법은 법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반대로 사법의 규정은 공법 적용에는 법으로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경허금지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사법관계에서만 적용되는 사법일 뿐 공법 적용에는 법으로 적용되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원칙적으로 공법관계에서는 공법만이 법으로 적용되고 사법관계에서는 사법만이 법으로 적용된다 평등원칙 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공법 행정법이기 때문에 공법관계에서만 적용되는 법이지 만약 국가가 물자 도달이나 영리활동을 할 때 부단결부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돼서 했다 그런 그런 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돼요 왜냐하면 부단결부 신뢰보호원칙은 공법관계에서만 적용되는 법이지 공법이지 사법관계에서는 사법이 아니니까 법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와 이거 같은 공법관계 내에서도 권력관계인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의무관계 비권력관계 비권력적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구별하실 때에는 뭐가 있습니까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죠 권력관계에는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있지만 비권력관계에는 공정력이 없다 그리고 행정행위에는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법이 중대음백한 위법이 아니란 권하에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그리고 공정력이 있죠 그런데 비권력적용이나 사법적용에는 공정력이 없으니까 위법만 있으면 원칙대로 무효가 돼요 중대음백한 이와 상관없이 아시겠죠 그다음에 그럼 같은 사법관계에서 같은 사법관계인데 행정사법관계와 협의의 국가관계를 구별하실 때 행정사법관계에서는 예외적으로 공법이 법으로 적용 그런데 여기서는 예외적으로도 공법이 법으로 적용한데 협의의 국가관계에서 그런데 왜 행정사법관계는 사법관계인데도 예외적으로 공법이 법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 그거는 이런 거예요 옛날에 독일에서 이거 사법관계라고 해서 어떠한 공법 행정법도 법으로 적용되지 않았거든 그런데 실제로 독일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 집에 전기가 갑자기 끊긴 거야 전화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고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사법에는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회사인 한전이 이 사람한테 전기를 공급할지 안 할지는 그게 산전의 마음이에요 계약을 체결할지 안 할지는 그러니까 난 너한테 계약 체결하고 싶지 않다라고 끊어버렸을 때 방법이 없어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리고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뭐예요 어떤 사법의 형식을 통해서 뭐예요 탄압할 수 있게 되잖아 이거를 막기 위해서 비록 사법관계를 하더라도 공기업 활동인 경우에는 행정사법관계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공법이 적용된다고 보자 그러므로 함질차별사위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단수나 단전을 하는 것은 헌법상 헌법 11조 평등권이나 행정법 일반식의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보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법이 법으로 적용되는 걸로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예외적으로도 공법이 법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62페이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문제점 우리나라는 영미법계와 다르게 공법과 사법의 이윤적 구대를 취하고 있으므로 영국과 미국인 경우에는요 국가 등과 국민 간에 적용되는 법 또 법과 국민 상호 간에 적용되는 법 둘 다 커몬노 보통법이라는 똑같은 법에서 적용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열로써 우월한 국가 등과 열등한 국민 간에 적용되는 공법과 대등한 여러분들 친구 간과 여러분들 간의 관계를 적용하는 사법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별시립 적용법 공법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법만이 법으로 적용되고 사법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법만이 법으로 적용됩니다 양가로 2번 재판관할 및 재판 절차의 결정기준 행정주체라는 사람과 행정객체라는 공법 적용의 상대방 간에 공법관계에 대한 공법 적용에 대한 권리유무 다툼이 생긴 경우에는 행정수동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법원의 행정수동, 그것이 처분, 행정에 대한 다툼이면 한고수동 비걸로 적용에 대한 다툼이면 당사수동을 제기하나 대등한 사람 상호 간의 사법관계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민사수동법이 정한 민사수동을 통해서 권리부재를 받아요 그다음에 행정강제, 그거는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사법상 의무를 불이행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천만 원을 빌려줘서 친구가 민법에 의해서 천만 원을 갚아야 될 여러분들한테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 그런데 친구가 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도 안 갚는 거야 열받아서 여러분들이 칼을 들고 친구 집에 찾아가서 빨리 계좌이체라고 해서 천만 원 계좌이체를 해서 돈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강도죄로 징역 7년 이상 서벌받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법상 의무 불이행이 있을 때는 자력강제로 권리자가 직접 힘을 행사해서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건 원시시대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 간의 어떤 의무를 사법상 의무를 불이행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방법은 먼저 뭐예요? 법원에 민사수동으로 이행수동 이건 다 거기 있으니까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무슨 청구수동이라고 하죠? 이행수동 이행수동을 제기해요 법원에 그런데 법원이 이행 청구권이 있으니까 이행해라 라고 이행 판결을 내리겠죠 이행 판결이 확정이 돼 천만 원 지급해라 라고 판결이 나와 그런데도 법원이 천만 원 지급해라 라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상대방인 의무자가 의무 이행을 안 해 그럼 이런 경우에는 바로 뭐예요? 강제 집행 신청 강제 집행을 법원에 신청해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 안 하니까 강제 집행을 해주세요 라고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하면 법원은 그 채무자 명의 그러니까 의무 판결에 의해서 의무를 이행해야 될 사람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 압류한다 경매를 해서 돈을 천만 원과 이자까지 지급하고 만약 철거 이행수동 지기했는데 이행 판결 나왔는데 상대방이 철거 의무를 불행한다 그럼 이제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하면 법원이 집행관들을 보내서 강제 철거를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강제 집행이에요 한마디로 사법상 의무 불행이 있을 때는 법원의 도움 없이 권리자가 스스로 자력 강제하는 건 불가능하고 먼저 민자수동으로 이행수동 제기해서 이행 판결 받아서 그 이행 판결을 근거해서만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통해서 법원에 의한 압류 경매만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불편하잖아 수동 제기해야 되고 판결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 판결 없이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뭐예요 공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증 사무소에서 하는 공증 그러니까 공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싼 돈 주고 공증 로펌에 가서 공증을 하는 이유가 법원에 판결 없이 바로 공증을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면 법원의 이행 판결과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바로 압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공법상 의무불이행 그런데 사법상 의무불이행은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공법상 의무불이행 이거는 지금 공익침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끼고 날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마스크를 안 쓴다거나 이게 공법상 의무인데 또 간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질 명령에 따라 클럽이나 이런 다중 사람들이 이유 하나 없어서 클럽 같은 경우에는 집합금질 명령에 따라 집합금질 명령에 따라 지금 영업을 못해야 되는데 그런 의무를 위반해서 영업을 하겠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행수통제기에서 이행 판결을 받아서 법원에 의해서 강제집행하려면 2, 3년 후에나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되면 뭐예요 전염병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법상 의무불이행이 있을 때는 공익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러한 공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침해를 신속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법상 의무불이행식은 법원에 수통제기할 필요 없이 국가의 행정청이 있수록 자력강제 그러니까 법원에 수통제기할 필요 없이 행정청이 강제집행을 하고요 바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서 클럽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클럽에 대해서 뭐예요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뭐예요 바로 공무원들을 바로 파견해서 뭐예요 영업소 폐쇄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새사슬로 문을 묶어버려서 앞뒷문 다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다 묶어서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운영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강제집행하거나 제재 행정벌을 부과하는 건데 행정벌 행정벌에는 징역과 형벌금 같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을 부과하는 행정형벌과 과태료라고 하죠 우리가 행정질서벌 이거 다 거기 있으니까 적어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법상 의무불이행과 달리 공법상 의무불이행했을 때는 행정청은 법원에 도움 없이 자력강제할 수 있고 제재 법에 규정된 형벌로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읽어볼게요 제목에 보면 행정강제 공법상 의무불이행 시 행정조체가 강제로 자력강제 제재가 가능하지만 사법상 의무불이행 시에는 자력강제가 불가능하다 예컨대 국민이 건축법이라는 공법에 의해 부과된 철거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국가는 법원에 수동 제기하지 않고 바로 강제 철거하거나 자력강제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으나 국민이 민법이라는 사법에 의해 부과된 철거의무 사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강제 철거나 행정벌을 부과할 수는 없고 국가가 원고가 되어 법원에 철거 이행청구 수동이라든지 민사 수동 제기하여 철거 이행 판결을 받고 그러한 이행 판결에 근거하여 집행법원에 강제 철거를 신청하여 집행법원과 집행관에 의해서만 강제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3편이 이것까지만 하고 후배기준 일단 어떠한 법이 공법인과 아니면 사법인가는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 그 법률의 이름이 민법이나 상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사법이고 그 법률의 이름이 형법이나 무슨 무슨 처벌에 관한 법률 이런 이름을 갖고 있으면 형법이라고 했죠 그 외에 나머지 이름을 갖고 있는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환경법 이런 거 수십만 가지의 법률이 전부 다 행정법이라고 했죠 공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건 밑추신 것만 읽어볼게요 당의 법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적어도 일방당시장 어느 당의 법에 의해 형성된 권리의무의 한쪽 사람이 이 행정주체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행정주체이고 행정주체에게 사법상 민법이나 상법상 용인 용인이라는 게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법이 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러면 시간 됐으니까 10분 정도 쉰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10분만 쉬겠습니다